얼마 전에 동탄역 디에트류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죠. 아마 당첨되신 분들 보다는 낙첨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탄역 동강펜트륨 더 시골로라는 곳이에요. 이름이 똑같이 동탄역이 들어있지만 입지도 다르고 여러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디에트르의 결과를 보고 이제 동탄은 끝났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채널인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민희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를만한 곳인지 수업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수업 분석해볼게요. 우선 여기가 예정지예요. 광역도로 보실 때 이 블록 하나하나가 이렇게 작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고 싶은 곳과 이 단지가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탄역을 가장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이름에도 동탄역이 붙었잖아요. 동탄역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번에 청약하는 곳은 380세대 분양 예정이고요. 총 512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인데 6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해요. 52하고 58로 나와 있고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가점 100%입니다. 2024년 10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점하고 약점을 살펴볼 건데 약점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주상복합이라는 게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동탄역이 꽤 거리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10년에 의무거주 5년인데요. 이런 단지들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싸게 나온 거고요. 대신에 10년 동안 못 팔게 되는 거죠. 이런 단지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서 청약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가 거리가 있는데요. 이 광역들을 확대한 거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정지인데 여기 다원중학교 옆에 다원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 위에 늘범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둘 다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축이라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동탄테크노밸리 라는 곳인데 여기가 업무 지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과 가깝다. 상업시설이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3억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동탄테크노밸리 라는 곳이에요. 동탄테크노밸리가 얼마나 흥량하느냐에 따라서 단지도 가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탄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기사 하나만 찾아보셔도 광규 5.7배, 판규 2.3배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램 2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트램이라는 거는 비역세권을 역세권으로 편입시키는 장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램이 만약에 들어서면 좋죠. 좋겠죠. 접근성도 향상이 되고 다만 2027년이라는 거 그리고 입주하면 3, 4년 정도로 이용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동탄테크노밸리 역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아직 예타도 통과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를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전매장이 10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0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간에 실거주에 염두를 두고 분양가상한재단 청약을 해서 당첨되신다면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테크노밸리에 일자리가 있으시다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삼성에 다니신다 SK에 다니신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수석까지만 가게 되면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강남은 선릉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19분이면 갈 수 있고요. 여의도도 35분 잠실은 가락시장에 환승하면 14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SRT 시간표인데요. 촘촘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다만 동탄이 다 완성이 됐을 때 SRT가 붐빌 것이냐 안 붐빌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견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거까지 다 계획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완성이 돼도 SRT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좀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제 시세를 살펴볼 건데요. 두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 여기 두 개를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 단지는 동탄역 DMC티 더 센텀이라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7억 9천여기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8억 6천도 계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동탄역 동원로얄뉴크 1차라는 곳인데요.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거의 같은 단지인가 할 정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좀 차이가 나요. 시세가 마지막 계약이 이제 이거 1월이니까 좀 시간이 됐죠. 그리고 가격도 되게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물도 실제로는 근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청약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제가 이걸 만들고 있지만 저는 청약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을 꾸미시라면 이런 기존 주택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위는 3억 초반이고요. 5팔은 3억 후반입니다. 4억도 있긴 한데 거의 3억 후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단지들과 단순 비교를 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분양가는 전 매력적이라 생각을 해요. 계약금 10%고요. 계약 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실 수가 있고 이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아마 공고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못 찾으실 겁니다. 납부 일정도 살펴봤는데요. 공고 내 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10%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를 내신 다음에 5회차, 6회차는 잔합을 하셔야 되겠죠. 잔금을 납부하실 때는 잔금대출로 갈아타시게 되겠죠.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DSR도 조만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중도금 대출 40% 정도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자금 계획을 마련하시는 게 안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랑 옵션 금액도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었고요. 혹시나 제가 확인 못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첨 가점이랑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얼마 전에 디에트르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경쟁률도 809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평균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동탄역에서 바로 옆에 있고요. 경보고속도가 지중화가 되면 이게 역세권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특별 공급도 숫자를 3개가 줄여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첨 가점도 높았어요. 그래서 84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해당 지역이죠. 동탄이 69점이었고요. 기타 경기나 이런 것들은 70점 대 중반 정도가 됐어야 당첨이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아웃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을 해치는 요인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균 어떤 표준평정 밖에 있는 그런 숫자예요. 저는 디에트르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70점 돼야 나도 동탄 가점 컷이구나 69점 아니면 신청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점 중반 60점 중반 이런 분들도 단지에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B타입을 선택한 전략이 경쟁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경향성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B타입이 A타입 대비해서 경쟁률 그러니까 지원자 수만 놓고 본다면 60에서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가점이 불안하다 경쟁률을 조금 낮추고 싶다 이런 분들은 B타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예비 입주자 추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영상은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24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됩니다. 경쟁시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20%, 수도공거주자 50%를 순차적으로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만 충족을 하시면 되니까 이 금액이 들어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 꿈이라면 이런 청약영상도 열심히 보셔야겠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키 맞추기 단지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임장도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고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